야 가네 기블도 안간다 절대 못맞춘다 야 조진 느낌인데? 뛰어 아이 또 근접하러 오네 미친놈 어허어엉 졸라 세나 야 못맞아서 다행이네 야 팔만썸 터졌다 92뎀 이씨 따악 한만 더 어.. 안 돼 안 돼 포기 포기 그냥 죽여야 되는가 봐 어 왜 애놈이 턴이야 아이 내 등짝 날라가게 생겼네 이거 야 여기 졸라 잘 싸운다 아 아 아 어디 때리니? 아이씨 내 다리장갑이씨 야 60대 미면 며칠치야 이거 에이 날려야겠다 라이트 털어서 왼쪽 오른쪽 아 얘 해피가 너무 좋은데 야마 면상 극딜이다 보이지도 않아? 아이씨 왜 안 맞니? 저기요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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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졌다 하하 하하하하 야이씨 야 상반신 없어졌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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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운빨게 아아 이거 왜.. 한 꼬만도 하나 죽었잖아 소리 되려나? 완전 터진거 아닌가? 꼬만도도 소중한데? 으! 아아아아아아 씨 딱 엔진만 나갔는데 퓨전코어만 나머진 뭐 딱히 나간게 없긴 하더만 아 보호에드 하나야 아이C 차지 인투 배틀 위드 인크리지 스피드 아아.. 네임드 기첸데 야 그리고 아까 게 다 터져가지고 부품이 남은 게 없다 존치 아이씨 아이씨 그 이씨 몸뚱아리 오진데 터져가지고 챙길게 없네 아이씨 아흐 이씨 스으으 이 씨엠 한개 건졌네 아이씨 네임드 기체를 만난 뭐 아냐 아작을 내고 머리 떼려다가 걸레를 만들어버렸는데 미디움 펄스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미디움 펄스도 지금 하나도 없거든 이게 오리지널은 그냥 콜샷이 되게 사기라가지고 다리 뿌수고 다리 뿌수고 하면은 된 내 쓰러뜨리고 그게 안되니 녹아다가 안되니 작업을 운빨에 맡겨야 돼? 아깝다 넘나 아까운거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ut 왜이렇게 비싸냐 기다려봐 왜이렇게 비싸 이거 장난 아 꼬물단지 살긴 살았다 안죽은게 어딘기냐면 문제는 엔진이 지금 어디갔냐 어 얘 260다리 안달리네 250인가 못쓰네 엔진 구할때까지 못구한다 지금 투입이 안되네 이거 콕뷰 빼고 넌 잠깐 거기서 살아라 그리핏 근데 왜 1톤이나 남지? 아 아니구나 여기는 275 보이죠 쟤 경맥한테는 저걸 못다나보다 시야 증가 바꾸고 ECM을 주자 아 아 1톤 벌써 1톤이 노는소리가 들리네 히싱을 떼기에는 떼도 되겠네 60 60 6 6 6 8 엔 으음 요걸올때면 발을 잡히겠는데 오케이 ECM 날아주고 어 뭐야 이거 점프져 없이 왜있어 잠깐만적건만적건만적건만 뭐야이거 어 이거 달고댕겼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콕핏뷰어 달고 ECM 달고 톤이 남잖아 무기를 달아주기에는 뭔가가 부족하고 하드포인트가 부족하지 그대로 히싱하나 달아주면 되겠다 더블 히싱하나 달아줍시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아깝다 얘는 장갑 딱 맞네 히싱하자 바보 안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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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 통수가 만땅이 되어버렸지? 원래 이게 통수가 끝인가? 아니 아까 나 통수가 엄청 모자라지 않았어요? 한 1점 몇 톤 남은 것 같던데? 내가 그 사이에 장갑을 다 채웠다고? 내가 모르는 사이에? 그 때 통수 거의 다 찼었나? 얘가 안 맞은지 오래됐나? 내가 딱히 땡겨 없는데 갑자기 통수가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가 잘 본건가? 아... 아닌데? 이거 때문인가? 아이씨 나... 치매인가? 내가 한걸 기억을 못하겠어 갑자기 통수가...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정줄로 왔나... 야... 근데 이씨 보호헤드 그거 좀 꿀 빨려다가 너무 피해가 막심해버렸는데? 아이씨 미치겠네 일단 밥 먹고 뭐 계속하죠 밥 좀 먹읍시다 좀 있다가 다시 하는걸로